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알겠어요 내려가 내가 걸어갈게요 그럼 알았어요 조심해 아빠 차도 다 낡았네 이거 너무 험하다 험해 이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이거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이제 어 알았어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깜짝이야 알았어 안녕 오 이거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연못이네요 와 깜짝이야 개구리 있었어 어이 놀래요 와 진짜 뭐 있나 밑엔 잘 보이지 않아요 개구리가 뛰쳐나갔어 어 그 우리 예전에 저거 심었잖아요 요거 앞에 있는거 요게 진짜 무성하게 자랐네 네 아빠가 키운 체리에요? 얼마나 됐어요? 저거 3년 3년? 어 이거 나 지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풀이 그니까 이거 장아 두고 왔는데 나 장아 오래되서 사야돼요 아빠 어디서 사요 철물점 가면 되나? 어 벌 있어요? 저거 집 나온 거리라고 그래 아아 조심하세요 음 와 체리나무 진짜 많이 컸다 야 먹어봐 하하하하 아빠 먼저 먹어봐요 나 그쵸 하나 둘 셋 으으으 어디갔어 여기있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게 체리 에요? 잘 익었는데 이거이구 오오오프 ária 혀 간식 타임 참외 샌드위치네요 참외하고 오일 샌드위치 엄청 맛있는데요? 네 감사합니다 이 산속에 물 나오는거 봐 응 이 산속에 물 나오는거 봐 응 그럼 우리 손맛도 쳤시다 엄마 이거 쳐? 응 이렇게 흥 흥 흥 흥 저기를 더 아니야 파라소로 놓을까? 여기 파라소로 놓을까요? 중간에? 아 파라소로 놓으면 아예? 아 그래요? 이거 우리 어르신들부터 같이 가는거에요 두개 해? 왜 우리 개들이 날려 하나 둘 셋 와 와 그리고 우리를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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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똥구멍이 바지를 먹는다 나? 어 바지 먹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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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지렁이 있어 아 아 괴물지렁이 있어 괴물지렁이 뭐야 괴물지렁이 아니 아니 지렁이가 손바닥보다 길어 손바닥이 뭐야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이거 뱀 아니야? 뱀? 우와 진짜 크네 기다려봐 이거 살려줘야 되잖아 살려줘야지 알아서 키워 가겠지? 아니야 그건 말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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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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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살려줘야 돼? 내가 아빠 여기다가? 멀리 나 저기 저기 여기? 어디? 안쪽으로 안쪽으로? 응 여기 자 어휴 잘 살아 조심하고 야 여기로 들어가 내가 다 파친다 아니 여기로 들어가시라구요 그렇지 거기로 들어가 아휴 아휴 됐다 안녕 됐어요 왜 내려? 이거 가방차 하나? 됐어? 다 이제 아니 동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동영상 안 찍었어? 아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아 아 알았어요 아빠 아 너무 웃기네 아 그렇지 아 아 아 내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하나 더 먹고 여기 하나 먹고 그래게 어차피가 속도는 아니네 눈으로 갈게요 눈이 부끄러운 것 같아 여기다 끼워서 무섭니다 쉬어 어떻게 그렇게 씌우냐 그래 씌잖아 이쪽 것도 다 안에 것만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아 거기 바깥에서 된 것 같은데요 조개께 안됐네 다시 다시 조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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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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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철에 있었던 그 배추가 여름 배추 가을에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감자 캔 다음에 배추를 또 심고 감자를 먼저 심고 비 오기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추를 심고 안 뜯어있는 게 아니라 이 배추를 또 자르네 응 꼬치 으 상계색 아취벨 그 마누도 한번 적일 5 cos 문権에 sold 마는 거 한번 되 bakery 史 farms 해요. 맞아 이렇게 해야 하하하 으 으 하 gargren 먹고 싶어 그랬어 다시 바꿔서 응 하나 먹으라고 아 아 어 을 얘기 라며 어 어떻게 다 으נים 500 그렇다 zm 드디어 누가 도착하는지 물을 쭉 꺾어놔야 돼. 자꾸 잊어버리고 물을 따지면 못해. 맛있네. 고맙다. 껍질이 바로 먹는 것 같아. 돌아간만에 편안하지 않아서 먹네. 그럼 이래서. 아기 맛있어. 다음에 이마트에 닭꼬치가 있거든, 아빠. 숯불로 해가지고. 우리가 딱 둘러가면서 먹을까? 응, 좋아. 이제 한번 그려줘. 아직 사올게. 내가 사와야 돼. 내가 미리 미리 준비해서 먹을 거 다 사오고 해야지. 너 올라가고 거기서 드는데. MS? MS도 있고 전날에 뭐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팔더라고요, 아빠. 이마트 너 그 신세계 상품권으로 그냥 써? 응, 그래야겠다. 고기하는 거 쫙 먹어. 그래. 지금 진짜 나머지 사 먹는게. 흐흐흐. 네. 자, 그냥 하구요. 이마트 좀 더 놔놔ENEG. 이렇게 싹. 네. 억. 네. 아, 아아. 아아. 아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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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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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떡하고 다른데? 응 근데 손님은 끓이지 않아 응 손님은 끓이지 이렇게 뜨거웠다 장어? 장어 여기다 따라 봐 장어? 응 소스? 응 여기다가? 응 숟가락 해주세요 이걸로 할까? 됐어? 꽉 있는데? 직접 했다 채소로 그냥 그렇게 바르면 발려요 아빠? 그럼 뭐 여기 격식이 있어? 그렇지 그렇지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빠 뭐 솔로만 발라야 돼? 아 맞지 맞지 즉석 장어 이야 기가 막힌다 이거 저기 파리가 한마리가 있어 수로래 한마리에 뿌리겠어 파리가 야 하향 털 의사 밖을 만들어줄다 옥 그리 이랬 보리 쪽파가 어디 있어요? 보리 쪽파가 어디 있어요? 고리 안쪽파가 어디 있어요? 대 summarize onym 이 친구 여기 풀밭이에요 아빠 여긴 없네 여기 없어요? 응 어딨지?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아 아 이거를 캐야 돼 이게 이 쪽파 씨앗이야 저거로 저걸로 으악 우와 비닐도 벗겨요 아빠? 비닐도 벗겨야지 왜 거기 배술만 파지바라 너 밟은 데도 있어 어 있어? 비닐도 벗겨야 돼 왜 장와래야 아 뭐야 여기 으악 으악 이거 뭐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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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어 이 정도면 쪽파 농사 져도 되는 거 아냐? 응 흔들하고 고생하고 남준으로 또 하시고 원래 그런 낙에 사는 거 아냐? 어 남준은 맛있게 살아요 네 왜냐면 또 주변 좋아가지고 으악 으악 쪽파가 인기가 많네 귀엽네 우츄아 이 쪽파를 말렸다가 오 겨울 김치 가을 김치 때 쓰신다고 합니다 으악 이 쪽파를 말렸다가 티타이저 엄청 깨끗하게 잘 갈아 놓으셨네요 와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놓은거에요? 아.. 사과? 이거는 저거 체리 이거 체리 그리고 얘는 자두 얘는 자두 얘하고 얘는 자두 자두 저 뒤에는 사과 뒤에가 사과가 있어? 아 사과 뒤에 사과 저 그 뒤에는 고야 고야? 아 두개 한 그루? 고야 몇개 되죠? 고야가 한 그루인데? 요 위에도 있잖아 아 여기? 응 아 그러네 아 여기가 가위 가위 과일 아 힘들어서 말이 안나오네 여기가 과일동사하는 곳인가요? 아빠 그냥 먹으려고 쉬는거지 아 요거는 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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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열심히 잘하셨네요 요거 요게 다래야 다래 참다래 참다래 그게 다래 아니 이건 또 취나물 취나물 얘가 다래 그게 다래야 그게 싸디나무지 이게 다래 아 거기 다래나무 응 다래나무가 몇개 있어 요거 그건 뭐에요? 이거 고야 고야 요거 여기는 과일나무 많이 넣어요 이거 다래 다래 다래가 키 같은거 아니에요? 응 거기 쓰레기 밟았네 이거 고야 고야 고야도 되게 많네 이거 다래 다래 이거 참다래 참다래 이거 저거 꺾고자 해갖고 어 우리 다음주에는 뭐할까요? 감자캐러 가요 감자캐요 감자캐기 감자캐는 양이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시골로 가나요? 다음주 다음주에 시골?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오늘 감자캐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엄마 아빠 응 오늘은 쪽박히기였어 오늘 쪽박히기 운망 만들기 오늘 쪽박히기